신도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전주 구도심에 위치한 전라중학교를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. 전북교육청은 전라중을 에코시티로 이전해서 오는 2024년에 개교하고 현 전라중 자리에 전주교육지원청을 신축 이전하는 안이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. 완주군 삼례동 초등학교의 삼봉지구 이전도 교육부의 심사를 통과했지만 에코시티 내 초등학교 신설안은 보류됐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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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